다음 질문은요. 한 줄 해준다, 한 줄 책임져 주겠다 등 한 줄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바이너리 마케팅의 올바른 사업 전개 방법, 조직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거는 제가 칠판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전개 방법, 저는 특별한 묘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폰서 라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줄기가 있다, 스폰서 라인이 있다. 그래서 한 줄은 스폰서가 책임을 져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B라인만 잘 키워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 당신도 한 줄만 키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쪽 라인을 쭉 키우고, 이 사람은 이 원줄기를 쭉 키우고,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원줄기가 되겠죠? 이렇게 키워져나가고, 또 이 사람은 이게 원줄기가 되면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이것만 키우면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핏 들으면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키워나가죠?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나가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나가죠? 그러면 이 사람도 성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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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원줄기를 만들고 한쪽 라인만 계속 신경 써서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두 줄 마케팅이 아니고 한 줄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 그래 두 줄보다는 한 줄이 쉽겠네. 이렇게 혹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혹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 줄을 이렇게 쭉 해준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한 줄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기는 한 줄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조직이 잘 뻗어 나갔어요. 자기가 잘 뻗어 나갔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도 B라인이 있겠죠. 이 B라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폰서가 이 존재 라인이 쭉 커지면은 여기에다가 쭉 조직을 키우겠어요? 아니면은 이쪽 B라인에다가 조직을 키우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B라인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라인을 키워가던 사람은 이제 이게 대실적이고 스폰서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폰서가 자기 B라인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실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줄기고 스폰서 라인이고 대실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당신은 한쪽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폰서하고 여기하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끝까지 나는 여기만 키울 테니까 약속한 대로 여기 안 해주기만 해봐라 하면서 결국은 물고 뜯고 싸우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서 결국은 이게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잘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예요. 잘 됐는데 원줄기 하나 키워준다고 그랬고 자기는 B라인을 열심히 키워서 잘 됐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쪽 라인은 커졌는데 내 라인은 안 커져. 안 커지면 안 커지는 대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영리한 방법이 아니에요. 양쪽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키운 조직하고 키운 조직하고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키운 조직하고 수당 면에서 같은 조직 안에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갑이라는 조직하고 을이라는 조직 중에 이 조직원들이 받는 수당의 총액은 어디가 많을까요? 당연히 을이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수당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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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여기는 많은 반면에 여기는 이 사람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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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 총액이 많기 때문에 이 조직은 어떻든 살아갈 수 있는 힘 활력을 더 받게 되는 거고 이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조직이 된다 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봤을 때 이 갑이라는 한 줄 마케팅 식으로 가면서 한 줄만 해도 된다고 하는 요거보다는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합심해서 양쪽을 균형 잡게 육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거를 또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인위적으로 이거를 쫙쫙 맞춰가지고 매트릭스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거는 삽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우리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내 조직에서는 다 이 자리를 스폰서가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또 전개를 시키는 아주 머리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조직은 나뭇가지 크듯이 자연스럽게 크되 가능하면 균형을 맞춰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조직을 전개를 시켜야지 인위적으로 한쪽만 하고 또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거를 짜 맞추는 매트릭스 방법으로 전개를 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양쪽에 각각 두 명의 차 하위 직급자가 나와야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고 하면 여기에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양쪽에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씩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 명, 두 명만 딱 육성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주저앉는 경우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을 붙들고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자로서 자질이 있다 싶은 사람을 예를 들면 한쪽 라인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성공을 해보자 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쭉 조직을 만들다 보면 그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정도는 내가 팀워크를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은 버려도 되고 내팽개쳐도 된다 하는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이쪽 라인이 전반적으로 잘 커야 되고 또 이쪽도 잘 커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전반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요. 범위가 커지면은. 그래서 회사에 성공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속세스 아카데미라든가 원데이 세미나라든가 또 센터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일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서 시스템으로 이분들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